안녕하세요. 민간임대주택의 기초에 대해서 강의할 분당세무에게 이상덕세무사입니다. 이전 시간은 이제 2019년 10월 24일 이후 달라지는 증액제한준수기간과 그 시점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. 이번 시간은 그렇다면 임대료 증액시 그 제한금액이 어떻게 될까?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. 막연하게 월임대료 5% 증액제한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월임대료의 5% 그러니까 1.05를 곱한 금액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사실은 이런 금액을 구할 때는 환산보증금이라는 걸 먼저 구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런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주제로는 월임대료의 증액, 두 번째로는 임대보증금의 증액, 그리고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경우에 증액제한금액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월임대료의 증액입니다. 계약갱신시 월임대료만 증액한다면 제한금액은 얼마일까? 인데요. 가정으로 최초 임대료를 보증금 천만원, 그리고 월세 60만원으로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. 우선 처음으로 계산해야 될 게 바로 월세의 1.05를 곱하는 게 아니라 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합니다. 그래서 60만원에 12개월을 곱하고 여기다가 5%로 나누는데요. 이때 5%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제한산정률이 있고요.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강의촬영이 2019년 9월이거든요. 근데 2019년 7월 18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합한 값으로 나타냅니다. 이게 5%고, 그래서 이러한율은 매번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은 5%로 나눈 금액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금액이고,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보증금 천만원을 더한 금액이 제가 말씀드린 환산보증금입니다. 이 환산보증금에 바로 1.05를 곱하게 된다면 증액제한 금액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. 근데 이 증액제한 금액은 월세가 아니죠. 따라서 월세로 다시 바꿔줘야 됩니다. 그래서 월세로 바꿔주려면 다시 구해진 증액제한 금액에 보증금을 차감하고, 차감한 값에 다시 5% 적용률을 곱해줍니다. 여기에 12개월로 나누게 된다면 바로 월임대료만 증액할 경우에 제한금액인 월세 금액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. 두 번째로는 보증금 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한다면 받을 수 있는 월세, 여기에 대해서도 또 구하는 방식이 있는데, 이때는 월세만 증액하는 경우가 아니라, 보증금을 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했을 때 그대로 월세 6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? 그렇진 않겠죠. 60만원이 아닌 얼마에 내가 월세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방식은 똑같아요. 월세를 전세로 일단 전환하시고, 전환한 값에 보증금을 다시 더합니다. 그 값이 바로 환산보증금이 되겠고, 이 환산보증금의 1.05% 증액제한율이에요. 1.05%를 곱하게 되면 증액제한금액이 나옵니다. 이 증액제한금액에 보증금 천만원을 빼는 게 아니라, 2천만원, 증액할 2천만원을 빼주고, 여기에 다시 이걸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, 5% 곱한 금액에 12개월로 나눠주게 되면, 받을 수 있는 월세금액이 산정됩니다. 그래서 60만원이 아니라 한 59만원 정도가 되겠죠. 마지막으로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경우입니다. 임대차 갱신시 전세로 전환한다면, 받을 수 있는 전세금, 이것은 증액제한금액이 바로 전세금이 되는 것이죠. 이전에는 우리가 월세로 전환하기 위해서, 증액제한금액의 5% 적용률을 곱하고, 12개월로 나눴지만, 전세로 전환할 때 받을 수 있는 전세금은, 바로 증액제한금액 자체가 받을 수 있는 전세금이 되는 것입니다. 이것으로 10강 증액제한금액에 대한 계산 방법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